둘이 시합해봐, 시작! 아, 시합을 하라고? 와, 저거 진짜 힘든데. 아, 이거 재밌겠네. 아, 근데 진짜 이거 누가 이길지 모르는 거죠? 그렇네, 그러니까. 박용진은 근데 쇼트웩이에요, 그렇죠? 운동 안 했잖아요, 이제. 거의 안 했죠. 아, 그래도 승부욕은 그대로 있거든요. 아, 있어요, 있어요. 더 심해진 것 같아. 갈게요. 우와, 우리가 이 경기를 보는 거야? 시! 시작! 시작! 이상하게, 이상하게. 어우, 수근하는 게 다르네. 어우, 우와. 수근하네. 내가 너 이긴다고. 왜 이렇게 빨라. 뭐야, 이상하게 빨라. 뭐야. 우와, 멋있다. 엄청 앞서. 뭐야. 예, 날 이겼지로. 우와. 뭐야. 예, 날 이겼지로. 우와. 클라스는? 뭐야. 아니, 그만 넣잖아. 뭐야, 그만 넣잖아. 왜 이렇게 빨라. 하하하하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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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윤기 선수가 또 배려도 좀 해줘. 어, 배려도 좀 해줘고. 배려도 하고, 눈칫고. 하하하하. 진짜 미리 얘기해놨어요. 미리 얘기해놨어요. 부드럽게 해라. 상하, 기 살려라. 이렇게, 얘기해. 감사합니다.